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인생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번뇌는 왜 생기는가? 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하게 된 계기는 제 유튜브에 댓글이 달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댓글에 그렇게 달렸어요. 분노를 멈추고 잡생각 않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게 본인의 마음 문제라 하는데 때로는 주변 여건이 잘 갖춰지면 긍정의 마음도 생기는데 무조건 본인의 마음만 문제라고 보는 게 옳은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멀리서 오는 꽃향기처럼 봄바람 타고 어디든지 희망을 실어나르는 향기가 되자 라는 게 제가 잘 가는 커피집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 번뇌가 왜 생기겠습니까? 항상 고민입니다. 사는 게 고민이에요. 죽어도 고민, 살아도 고민. 고민 없이 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체계고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아닌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고뇌가 가득 차고 고민이 가득 찹니다. 삶에서. 그것도요. 뭐가 하고자 했는데 안 되면 고민이죠. 고통이죠. 건강하고자 했는데 병들면 고통이잖아요. 고민이고.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가 이 생로 병사 속에서 고통 아닌 게 있냐 이거예요. 사는 것도 고통. 뭐를 하고자 했는데 어찌를 못하니까 고통. 가래. 가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고자 하는데도 구하지 못하는 고통.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고통. 미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다 이런 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늙으면 힘들죠. 우울증 생기고. 도대체 내가 뭐 했는가. 고민이죠. 고통이고. 병들면 더 고통이고. 죽으면 두렵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생로병사 속에서 고통 아닌 게 있겠느냐. 고통 아닌 거를 그러면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가져올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잘 살아도 고민이에요. 돈이 많아도 고민입니다. 삼성 이근희 회장도요. 돈 많고 못할 게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병이 들으셔가지고 사경을 헤매시잖아요. 그리고 막내딸도 자살을 했어요. 아니 없는 게 부족한 게 없는 집안에서 왜 자살이 일어납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이 따릅니다. 우리가 대기업 회장들 이렇게 가정사를 이렇게 보면 그 화목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싸울까. 그런 생각을 하죠. 삶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대요. 물질을 쫓는다든지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쫓고 명예를 따라가고 한 직급을 쫓고 따라가면 고통이래요. 왜 그러냐면 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사는 주체가 누굽니까? 물질이 삽니까? 명예가 삽니까? 벼슬이 삽니까? 권력이 삽니까? 아니죠. 누가 사느냐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삽니까? 그럼 그 나가 누구냐? 내가 있으면 그 실체를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하면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나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나라는 게 없냐? 그러면 없으니까 무 안가? 없을 무니까 무 아냐 이거예요. 나라는 게 뭐고 나라는 게 없다면 이게 무 아가 맞냐?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느냐? 항시 이게 변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 해봤느냐 이거죠. 얼마만큼? 태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뭐를 했고 성장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고 그런데 해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나눠지고 성장을 해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할 때 취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직장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면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싸우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별거 하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이 잘 커야 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되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그 잘 되는 기준이 또 뭐냐 뭐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하게 되면은 잘하고 못하고가 다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그 12분별에 또 시달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것보다도 사촌이 땅 사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배 아프고 그런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6, 70 넘으셔가지고 이런 수행자라든지 종교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잘 된 분들이죠.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난 세월을 다 회상을 한답니다. 돈을 벌 때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생동감 있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를 했는가 할 정도로 한 게 없다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허망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 이병철 회장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도대체 기도를 하면 뭐가 도운가? 이런 근본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6, 70이 넘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 젊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세월의 흔적을 다 남기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뒤돌아 보니까 내가 뭐 한 게 없네 그것만 해도 인생이 아 이런 거구나 그거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더 깊이 알려면은 삶의 근원을 앓고 번뇌가 왜 생기는지 그거를 알려면 젊었을 때부터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본인이 체력이 좋으니까 그때 뭔가를 몸으로서 체득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다 회상을 하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래요. 다 무덤마다 이유가 있어요. 다 누구나가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못 되면 못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이냐 그게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삶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산 게 그게 삶이냐라고 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면서 도대체 왜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유가 뭘까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돈 벌려고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이런 건가 아무리 해도 충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6, 70이 넘어도 충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공허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항상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향수가 있어요. 회귀본능이 있고 이런 게 근원적인 고민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런 고민이 가장 중요한데 인생을 사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도 내가 없다고 하는데 내 가족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처자식 내 자식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유혹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유혹 속에서 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산다 이겁니다. 거기에 매달린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서 산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성찰해 보니까 참 관가했구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관가했구나 라고 말씀을 한대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이런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자기 성찰 없이 살다 보면 회안밖에 남지 않는다. 회안밖에 쌓이지 않는다. 후회와 한이 쌓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걸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빨리 빨리 깨달은 게 중요하다. 나이 들어서 저절로 이런갑다 하는 순간에 이미 황천길이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저성사자가 이미 내려와 있는 거고 이렇게 흰머리가 한 번씩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저성사자가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나한테서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결이 있어요. 그 자기 결에 맞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마음을 비워야만이 자연에서 부는 바람이 내가 마음을 비우면 거센 바람도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욕망과 어떤 부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훈훈한 바람도 거칠고 오히려 차갑게 된다. 차갑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살면 설령 모든 게 부딪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평온하다. 이거예요. 부딪히더라도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 사람이 뭐를 믿으면요. 마음이 딱 나아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있으면요. 마음이 안 나아져요. 그거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는데 머리 꼭대기에 목적이 딱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마음을 나아집니까? 마음을 비우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흉측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항시 번의 고민 가래 갈증 뭐를 채워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다툼으로 평생을 사는 거죠. 절대 그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 자리를 가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얼굴에 미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머리로 가는 것이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지는 않는다. 마음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삶의 근원을 젊어서부터 자꾸 몸으로 채득을 해야 된다. 머리로 이렇게 뭐를 외우고 머리로 뭐를 하는 건 그건 앵무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다는데 그 말에 누가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거칠게 불어버리고 태풍이 확 불어버리고 바닷물길 풍랑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상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공이 있다. 사람마다 다 내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우고 사는 게 그게 긍정에 도달하는 것이고 도달을 하면 평온해진다 이겁니다. 믿고 마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긍정이 오죠. 긍정이 오면 따뜸이 오고 포근함이 옵니다. 그러면 미소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식이 흐르면 마음이 흐르면 그렇게 이어진다. 절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분이 지금 이렇게 욕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가득 차있고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우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도 또 제가 이렇게 쓰는 글도 도대체 이거 뭐고 그게 뭐고 라는 식으로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독자분의 그 마음 숨결이 따뜻하고 포근하다면 분명히 제 말에 공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본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고 지키면 부정도 긍정이 되고 고통도 강 건너 바라보는 길처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 이겁니다. 고통이 고통이 아니다. 백근의 고통이 올 것도 스무근 열근 밖에 안 느껴진다. 이거예요. 고통으로 안 느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을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흘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긍정을 보는 시각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도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껏 믿음이 됩니다. 멀리서 오는 꽃향기처럼 봄바람 타고 어디든지 희망을 실어나려는 향기가 되자. 이예인 수녀님 그 말씀처럼 이 커피집에만 가도요 잘 웃는 사람이 좋아요. 내 기분이 밝은 느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벽에다가 아 저분 장사 잘하겠다. 사업 잘하겠다. 비즈니스 잘하겠다. 웃는 낮에 밝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밝으면 가는 길이 환하게 진짜 밝아요. 어둠이 내려도 그 길은 밝다.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분명히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문 열고 딱 나오면 햇빛이 얼마나 강하고 밝습니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다 보면 햇빛도 밝아진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걱정 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향시 되뇌면은 그 커피집의 문구처럼 걱정 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분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단지 그거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망고족 다 갖춰져 있다. 그거를 긍정으로 이렇게 보는 그 시각에 마인드만 전환시킨다. 딴 게 없다. 멀리서 추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다. 모든 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그거를 부정을 긍정으로만 바꾸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고는 나와버리면 된다. 결국은 내가 의식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가 잡자득이 된다. 이거예요. 뭐를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뒤로 한 발짝 빼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게 실력이고 그게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고수만이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또 운을 가지고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삶의 근원이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보고 물어보면 젊었을 때 제가 이게 찾지 않아도 있는 거 이 책을 적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서른여덟 살 때 적은 것 같아요. 저보고 너는 사람으로서 왜 태어나서 왜 사느냐 사람으로 왜 사느냐 하면 순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산다. 순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발자국만 뛰면 앞으로 뛰면 그게 성공 이라 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뒷걸음 치기에 바쁘더라. 짊어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짊어지고 수미산 같이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짐을 덜어낼 생각은 못하고 자꾸 있는 짐을 더 돌멩이를 더 자기 짐에 더 얹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요. 범부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고 이게 없다. 자기가 만들어낸 개념에서 자기가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이다. 그거를 벗어나는 그 틀이 내가 이게 만들었구나. 내가 자업자들이구나. 이걸 딱 느꼈을 때 어떤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 구속의 틀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착착 벗겨지더라고요. 그때의 해방감이라는 그게 진짜 자유다. 자유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자유의 느낌을 한번 맛보면요. 결국은 두 번 다시 뒤로 가지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